안녕하세요 나이프리페어 나리입니다 칼념마 가이드 영상 마지막이네요 안내해드릴 내용은 휘어진 칼 바르게 펴는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하는 휘어진 칼은 초기 시판되는 휘어진 오차범위 안에 들어있는 칼이 아닌 그 이상의 휘어진 정도의 칼을 말합니다 칼이 휘어지는 원인은 환경적인 요인과 물리적인 요인 두가지 원인으로 작용하는데요 환경적인 요인은 칼을 사용하시면서 주의환경 열변화 노출 때문에 주로 발생합니다 이 원인으로 변형되는 과정은 일순간 변형되기보다는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구요 발생빈도는 얇은 칼일수록 그리고 단일강제가 아닐수록 그리고 긴 칼일수록 그리고 접합된 다른 금속 그러니까 재질 차이가 클수록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변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형된 칼의 특징으로는 변형된 모양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휘어진 형태로 나타납니다 물리적인 요인은 외부에서 칼에 가해지는 힘, 힘에 의한 변형으로 발생되며 배송 또는 보관 그리고 이동 사용 중에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변형됩니다 가해지는 힘 크기에 따라 각각 변형된 정도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한 곳을 기준으로 이런 포인트, 포인트 이런 한 곳을 기준으로 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건 가이드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내용이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곳에 남기는데요 장기간 연마 때문에 변형되는 경우입니다 칼의 밸런스를 지탱하고 있는 기준점은 장기간 사용하시면서 은삭되어 없어지는 부분 때문에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은 단일강제에서도 일어나고 열 처리가 강제 중 전체가 아닌 부분 부분 다른 칼에서 이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적강의 경우는 이렇게 강제가 연철과 강철로 나눠지는 적강의 경우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는 더 쉽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휘어진 칼을 다시 바르게 잡는 방법을 안내 드릴게요 우선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바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칼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휘어졌다고 아래쪽으로 가면서 아래쪽으로 휘어졌다고 가정을 할 때 휘어진 방향 반대로 이렇게 휘어진 방향 아래쪽을 바라본 상태에서 칼을 이 위치에 놓으시고 이 칼날 면을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핸들을 위쪽으로 가볍게 들어올려 핸들을 가볍게 위쪽으로 들어올려 바르게 하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한 곳을 집중적으로 펴기보다는 큰 라운드가 있는 휘어짐을 이렇게 큰 라운드가 있는 휘어짐을 바르게 할 때 사용됩니다 이때 이 핸들을 들어올리는 힘의 정도는 칼에 100% 복원되는 그러니까 칼을 들어올리고 칼이 휘어짐을 칼을 들어올리고 칼의 휘어짐을 보셨을 때 칼의 100% 복원되는 다시 이만큼 휘어졌다가 다시 일자로 펴지는 이렇게 100% 복원되는 그 이상으로 주고 한 번의 힘으로 힘을 바르게 하려고 과도하게 힘을 주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힘을 주게 되면 칼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은 핸들 부분만 파지하게 되면 핸들과 칼날이 이어지는 이 부분 지금 현재 보셨을 때 이 부분 이 부분이 다른 곳보다 폭이 좁고 칼 종류에 따라 얇기도 하기 때문에 파손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칼을 바르게 하는 방법인데요 휘어진 부분을 도구의 이런 홈 지금 나무에 파 있는 이런 홈 그리고 이쪽 도구를 보셔도 이곳 부분 칼을 이 부분에 맞춘 후 가볍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조금씩 칼의 힘을 펴나가는 방법이에요 도구는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좁은 휘어진 구간에 사용되고요 휘어짐이 시작되는 지점 만약에 예를 들어 이곳이라고 했을 때 도구를 휘어진 부분 이곳 상단 부위나 이곳 하단 부위에 맞춰주시고 도구를 윗방향 또는 아랫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힘을 조금씩 잡아나가시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100% 복원 이상으로 힘을 주시고 한 번에 잡기보다는 조금씩 잡아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방법에서 주의하실 부분은 칼코 부분 여기 칼코 부분과 같이 매우 얇아지는 곳은 파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넓은 휘어짐을 바르게 하는 도구예요 이 도구는 휘어짐이 넓게 자리 잡고 있을 경우 사용되고요 휘어짐이 큰 지점부터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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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게 편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때도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힘 조절을 해주시고 칼코 부분에는 파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칼을 도구에 넣으시고 큰 휘어짐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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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나가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뒤틀림을 바르게 하는 도구입니다 칼이 이렇게 뒤틀려 있을 경우 사용하는 도구로 첫 번째 도구 두 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도구의 이런 홈 깊이와 폭은 칼에 맞춰 제작하거나 여러 종류로 갖추시는 것이 좋고요 사용 방법은 칼을 이 홈 안쪽에 팔등 부분에 넣어 주시고 도구의 하나는 위쪽 그리고 하나는 아래쪽으로 움직여 뒤틀림을 바르게 펴나가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도구의 하나는 위쪽 그리고 하나는 아래쪽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칼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날이 도구를 바라보는 방향 이렇게 날 쪽이 도구를 바라보는 역방향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깊이가 깊어 이 도구의 깊이가 깊어서 도구의 끝이 날 끝까지 오게 되면 칼날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도구는 칼날까지 감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칼날 바르게 펴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 방법은 완벽한 복원은 불가능하고 약 95% 정도의 힘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나머지 5%는 연마로 잡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이드 영상에선 칼을 망치로 때려서 펴내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방법은 열처리가 끝난 강에서 사용하게 되면 칼이 쉽게 파손될 수 있고 연철을 사용하더라도 연마로 다시 맞춰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용에서 제외했습니다 자 이렇게 칼년마 가이드 영상이 끝났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짧지 않은 29편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진 가이드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 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다음 영상은 칼년마 가이드 영상 끝맺음 영상인데요 그동안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제 개인적인 생각들도 담은 영상입니다 이웃님들께서 편하실 때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